안녕하세요 엄공입니다. 오늘은 단체로 노래하는 성가드 이모티콘을 그려볼게요. 조금 길고 복잡하니까 잘 보면서 따라오세요.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시면 가이드와 브러쉬 링크가 있습니다. 사파리의 열기 버튼을 누르세요. 상단의 다운로드 링크를 누르고 가운데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열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저장 끝! 영상의 고정 댓글에 브러쉬 링크가 있습니다. 가이드와 같은 방식으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받은 브러쉬는 여기 아래의 가져온 카테고리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는 가이드를 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가이드가 겹쳐서 어지럽게 보인다면 여기 동작, 캔버스, 애니메이션 어시스트 기능을 켜주세요. 아래 새로 열린 창이 오늘 사용할 기능이에요. 오늘의 가이드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를 거예요. 이렇게 그룹이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이드 1과 가이드 4에 두 장이라고 써있는데 같은 가이드로 두 장씩 그릴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제 가이드 1번 위로 새 레이어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가이드 1은 대문자 N을 눌러서 흐리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지나면 어지러우니까요. 우리는 오늘 이 가이드 하나를 총 3명으로 만들 거예요. 우선 제가 그리는 걸 한번 봐주세요. 여기 머리카락 부분은 빼고 그렸죠? 이걸 3개로 복제해서 머리 스타일과 옷 색깔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표현할 거예요. 새 레이어를 만들고 가이드는 꺼주세요. 그리고 새 레이어를 방금 그린 레이어 위로 옮기고 방금 그린 레이어는 흐리게 바꿔주세요. 구분이 쉽게 1과 2로 이름을 바꿀게요. 새 레이어에 방금 그림을 대고 똑같이 한번 더 그립니다. 지금 그린 레이어에 바로 위 레이어 1, 레이어 3 그룹에 옮기고 새 레이어를 만들고 다중 선택을 해서 그룹으로 만듭니다. 이 그룹을 레이어 다시 2라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흐리게 만들었던 1번도 다시 100%로 진하게 해주시고요. 가이드 1로 이렇게 2장 그렸습니다.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가이드 2번도 그려볼게요. 불투명도를 낮춰서 흐리게 만들고 새 레이어를 만들어주세요. 가이드 2번의 특징은 머리가 살짝 올라가고 손이 살짝 내려가게 그리면 됩니다. 주황색 부분은 똑같이 그리고요. 흐리게 보이는 캐릭터와 가이드를 참고해서 얼굴을 살짝 위로 그리고 손은 살짝 아래로 그려주세요. 이제 필요없는 가이드 2는 꺼주세요. 레이어 다시 2도 잠시 끄겠습니다. 가이드 3번 위에 새 레이어를 만들고 가이드 3번은 흐리게 바꿔줍니다. 이번에도 얼굴은 살짝 위로 손은 살짝 아래로 그려주세요. 다 그렸다면 필요없는 가이드는 꺼주세요. 마지막 레이어 5 그룹에는 가이드 4번이 있습니다. 여기에 써있듯 2장을 그려줄 거예요. 가이드는 흐리게 만들고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려주세요. 이번에도 머리와 손 위치는 위아래로 조금씩 이동. 다 그렸다면 가이드는 꺼주고 방금 그린 레이어를 흐리게 만들어주세요. 이름은 5로 바꾸고 새 레이어를 만듭니다. 똑같이 한 장 더 그리면 됩니다. 방금 그린 레이어를 가장 위로 옮기고 이름은 6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흐리게 만들었던 레이어는 다시 100%로 진하게 바꾸고 새 레이어를 만들어 다중 선택을 한 후 그룹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그룹의 이름을 레이어 다시 6으로 바꾸겠습니다. 오늘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설정에서 재생방법을 꼭 핑퐁으로 맞추는 겁니다. 핑퐁은 인스타 무메랑처럼 처음과 끝을 왕복하는 재생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그린 친구를 3명으로 늘릴거에요. 우선 그룹을 모두 다중 선택하고 여기 마우스 모양을 눌러서 왼쪽 아래로 옮겨주세요. 이제 1번 친구를 하나 복제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모양을 눌러서 하단의 수평 뒤집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스냅을 눌러 자석과 스냅 모두 활성화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기는데 자석에 붙은 것처럼 줄을 맞춰서 이동할거에요. 이렇게 오른편으로 옮겨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그룹들에 있는 레이어를 복제해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복제 수평으로 뒤집기 오른쪽으로 옮기 남은 4개도 이렇게 옮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두 친구가 생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친구를 만들기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이 둘 중에 아래 레이어를 선택해서 복제를 하나 해주세요. 지금은 사용 안할거니까 잠시 꺼둡니다. 남은 그룹들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복제해서 레이어를 끕니다. 이제 이 두명의 머리스타일을 그려서 다른 사람처럼 만들어줄게요. 첫번째 친구 레이어를 골라서 머리를 그려봅니다. 이번엔 두번째 그룹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이게 맞는지 확인하고 흐리게 있는 1번을 그대로 따라 그리세요. 이번엔 세번째 그룹을 볼게요. 참고할 부분은 머리는 위로, 손은 아래로 그렸듯이 머리카락을 살짝 위로 올라가게 그려주세요. 4번 그룹에서도 머리카락을 조금 위로 그려주시고 5번 그룹도 머리카락을 좀 더 위에 그려주세요. 6번 그룹은 나머지 그룹을 잠시 꺼두고 5번 그룹과 똑같이 그리면 됩니다. 이 방법과 같이 두번째 친구의 머리카락도 그려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세번째 친구를 넣어볼게요. 우리 아까 복제해서 꺼뒀던 레이어 하나 있잖아요. 이걸 다시 켜주고 상단에 마우스 그림을 눌러서 여기 위치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여기 겹치는 부분들을 지워주면 됩니다. 레이어를 한번 터치해서 반전을 눌러주세요. 그럼 색이 이렇게 구분이 되서 지울 때 편할거에요. 다 지웠다면 다시 반전을 눌러서 원래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머지 5개 그룹들에서도 복제해둔 레이어를 가운데로 옮기고 필요없는 부분을 지우면 됩니다. 옮길 때 팁은 다리 위치를 똑같이 하면 된다 입니다. 다 옮겼다면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머리 스타일을 그려주면 되는데요. 사실 머리를 꼭 다르게 안그리고 같은 스타일로 그려도 됩니다. 저는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는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길 지우고 긴 색머리를 그려봤어요. 2번은 똑같은 위치에 머리를 그리면 되고 3,4,5 그룹은 머리 위치를 조금씩 위로 올려주면서 그리면 됩니다. 위에 공간이 부족해서 머리를 계속 올리면서 그리기 어려우니 모든 그룹을 다중 선택해서 살짝 아래로 내려줄게요. 3번 그룹 4번 5번 그룹 6번 그룹은 5번 그룹만 놓고 똑같이 그리면 됩니다. 복잡한건 다 끝났어요. 이제 이 그림들을 하나하나 병합해서 정리할게요. 그리고 색을 하나씩 끌어넣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아마 간단한 작업이라 특별한 설명 없이 다 잘해주실거라 생각하고 생각할게요. 그래도 혹시 컬러링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의 링크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그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조금 복잡하고 길었는데 재밌으셨나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그림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